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은호코리아 SM6 2.0 GDELE입니다 차량 2017년 4월에 등록해주신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46,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본내 쭉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어서 범퍼쪽 쭉 보시면서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83mm로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두어 쪽도 쭉 살펴볼게요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03mm로 75% 정도 남았네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공간 보시면 넉넉하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것 같네요 이어서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미러는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갑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46,37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핸드프리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왼편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봐주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ECM 룸미러 있고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봐주시면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요 마사지 시트 운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몸에 맞게 조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봐주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스탑도 이용 가능합니다 시갓잭 USB 억스 이용 가능하겠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크루즈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도 마련되어 있고요 멀티센스도 조절 가능하겠고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면 아주 넉넉하고요 가운데 쪽 봐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랑 컵홀더 있습니다 팔걸이 사용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트 쪽 봐주시면 가죽 손상 없고 바닥에 코엘매트 깔려 있습니다 앞쪽에 시갓잭 이용 가능하고요 선루프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중량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룸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르노코리아 2.0 GDE 에리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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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켜 clarify